어 제가 어제 여기 유표하고 중근 막타치고 강동을 돌고 그 다음에 수춘까지 올라왔는데요 오늘은 마무리 지어야죠 어 지금 여강 뿌리 뽑아야 되구요 그 다음에 예주 평정하고 허창 먹고 업까지 먹으면 끝나죠 항상 제가 이제 이동하는 거 보시면 위쪽으로 안 올라가죠 서주 쪽으로는 서주 쪽은 그렇게 쓸모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아 중앙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어제도 보셔서 알겠지만 이 완 시냐 양양 라인이 굉장히 세요 이게 땅 세계라고 무시할게 못 되는게 어제 제가 그 제가 여기 가 있는 동안 얘네가 버틴 것도 결국 완 시냐 양양이 버틴 거거든요 이 세계라인이 진짜 강해요 그래서 이 조조랑 싸우시는 분들은 꼭 이걸 명심하셔야 되요 완 시냐 양양을 무조건 먹고 있어야 된다 저는 사실 제가 여기 한바퀴 돌 동안 여기 몇 군데 뚫릴 줄 알았어요 근데 완 시냐 양양에서 결국 안 뚫렸죠 이쪽은 큰 의미가 없고 위쪽으로 가서 여기 여기에 먹어야 되요 네 그래서 주 제과장이 그렇게 형주를 먹으려고 한 것도 있습니다 11월 시청료 정산 납입합니다 와 소리사람님 5만원 후원 와 너무 큰 후원 있죠 방송 시작하자마자 나와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오늘 되게 좀 오늘 현황이죠 더 열심히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소리사람님이 어제 그 구독도 해주셨는데 구독이 제가 그 따르릉 알람이 안 뜨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 서왕 편 편집하다가 봤어요 그 서왕 그 싸울 때 소리사람님 구독을 해주셨더라구요 구독도 감사드렸는데 구독도 감사드리구요 어제 그 서왕 편 하이라이트 보면 소리사람님 구독한거 하면 나옵니다 근데 소리는 안나오죠 그래서 제가 못봤어요 5만원 후원 다시 한번 감사드리구요 자 오늘 어디로 갈 것인가 얘도 장난이죠 얘네가 안내려온다면 여강을 먼저 정리를 하고 올게요 제가 어제 계속 꾸준히 진짜 미친듯이 저도 어제 제가 그걸 다시 봤는데 제가 계속 보냈죠 진짜 결국에는 막았는데 근데 많이 죽었어요 이쪽 문남에서 간 애들 뭐 마등도 죽었고 제 동생도 죽었고 많이 죽었는데 그래도 결국엔 막았구요 pyky님 구독 감사드려요 저렇게 소리가 떴어야 되는데 어제 안떠가지고 내려오지 않겠죠 땅을 줬나 땅을 줬네 문남에서 홍농까지 가라앉는 살복 당지성병이 어제 새로 나왔죠 누가 구적인데 원상이 구적인가 막 계도라는거 보니까 오케이 설복 하는 걸 수술 시켜서 헹근 그래도 뭐 쓸 거 없나? 잠깐만요 뭐 쓸 게 없네 그냥 투콩 습치다 스마이처럼 수레바퀴에 다리를 부러뜨려 그게 그 드라마에서 나온 건가요? 제가 그 스마이 드라마를 아직 못 봐가지고 진짜 보고 싶은데 아, 얘 온다. 이거 수춘 오는 건가? 우리 홍농 어제 우리 먹었는데 아직도 싸우고 있네 홍농도 제가 많이 보냈어요. 어제 홍농 쪽에도 마운녹도 가고요. 홍농으로 내려오면은 아, 내려오죠 막아야 되겠다. 일단 일단 시간 좀 걸리니까 핫비를 먹고 있다가 그리고 또 저는 노는 꼴을 못 보죠 완으로도 출신 합시다 자, 여기서 한 명 놀고 있을 거예요 장로는 봐주고 아, 장로 가자 통솔 50이면은 쓸 만해요 알겠습니다 남양이랑 수춘 항상 개고생하는지요 아, 이제 왜 하나만 했지? 변씨 밖에 없네 왜 이렇게 사람이 분배가 안될까요 노는애, 주준 가시고요 여기에 노는애 순차 변씨 아니고 허저가 놀고 있네 강릉에 병력이 있네요 아, 다 나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죠 허저가 여기서 놀고 있네요 와, 허저 병력 보소 와, 허저 병력 쩐다 아, 돈이 없다고요? 과까 돌아왔나요? 어, 어, 과까 아들 왔다 아들하고 같이 나오세요 아, 스마일 부분이 좀 지루한 부분도 있나 보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한 명 보냈죠? 주준인가? 보냈죠? 주준 통솔 엄청 높네 아들도 쓰는 주인 그래도 아빠 따라가게 했잖아요 아빠한테 많이 배울 거예요 공손강 여기는 두 명 가자 어, 데저트 폭스님 어서 오세요 사막 여우죠 싹 뽑아 싹 뽑아 오습 가자 출발 진짜 우리는 한 명도 놀지 않아요 정말 잘 뽑았으기 때문에 어, 해군템물님 어서 오세요 와, 여기 사람이 답 나와 있어서 그렇죠 아, 방금 시작했어요 아직 전투 한 번 아, 한 번 했구나 여기 요양사 지어놉시다 자, 병원 짓고요 나중에 반란이라는 모두 조인 탓이라고요 아들, 아, 엄마 심부러 왔는데 심부러 왔다가도 싸워야 되죠 우리는 아이, 저것도 나간다 손책 왜 나가냐고 길을 아이, 그 근데 가서 도와줍시다 어차피 손책하고 싸우면은 만나선 안 되는 상관 조치 그래도 안 깨졌어요 다행히 아,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먹겠다 애들 먹겠다 아, 못 먹었죠 다행히 다행히 아직 못 먹었어요 아, 경찰 먹으러 갔다구요 그 앞이 바로 내가 잘못된 앤 너무 수정할게요 이따가 itage 어만어만어만어만어만어만어만어딴어 어디있어 ,resent기 아리양 덤벼봐 촉구 감동 Thinking司机 잘 깔았다 진짜 대박이다 지금 상사로 괜찮은 사람 돈이형밖에 없나요? 알량 죽었죠? 토목맞고? 장홍 우리가 능조죠? 장홍이 그래도 광릉에서 굉장히 에이스였는데 퐁이가 아직 안 나오지 않았을까요? 나왔나? 역전했다. 계속 딜교환해서 역전했어요. 역시 딜교환에서 일기가 높아야죠. 하우연이 열흘에 천리를 가는 장소. 그나마 기병이면 괜찮은데 보병들은 뛰어서 따라가야 되죠. 왜 안 돼? 하루에 40km 행군할 수 있죠. 보통 군대 가시면 여러분들이 1시간에 걷는 거리가 4km예요. 그럼 10시간 걸으면 돼요. 사실 10시간 걷는 건 뭐 1도 아니죠. 요즘 우리 군대에서도. 어, 241군님 어서 오세요. 여기 병력이 다 죽었으니까 여강 이제 끊고 올게요. 아, 또 나가니 자꾸 나가. 왜? 그냥 안에서 좀 싸우지. 자꾸 나가가지고. 그러다 또 홍룡 뺏기겠다. 장찬명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일일이 찾기도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전진 매치했네. 어, 일일 스카이님 어서 오세요. 그러게 주창조 노비죠. 와, 손책 합의 치는 거 좋다. 방향 잘 잡았죠, 손책. 그냥 합의 병력이 아까 다 털렸기 때문에. 만인적음, 만인적음. 만인적음. 렛님 어서 오세요. 아, 이건 과학으로 또 갑시다. 아, 어제 여포한텐 과학으로 이겼는데. 아, 손책 제리와는 다르다. 얘 왜 안 쳐. 문과는, 아, 문과라서 과학이 안 됐나 보네요. 자, 이러면 여광 끝났죠? 아, 5천 남았네 또. 와, 화염누님이라 그런다. 역시 자매를 받으니까. 좋죠. 자매를 받으면 저런 게 좋아요. 근데 마지막 딸을 하나 받아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과학과가 이제 서른이 되지 않았을까. 주유 안 죽었어요. 주유 지금 우리 쪽에서 대장군으로 잘 싸우고 있어요. 하하! 과학과가 이제 아들도 나오고 해가지고 예쁘장한 딸도 있을 거예요, 아마. 숨겨놓은 딸이. 대출 한 번도 못 받는. 아, 또 지망 암정 못 지겠어요, 진짜. AI들은. AI들 지망 암정 너무 좋아해. 아, 나만 때려. 과학이, 아. 어마님은 이과 나오셨겠죠? 아, 다 문과 나왔어. 산악관완. 산악관완. 아, 예체능. 예체능 계열. 아, 주장 뭐합니까, 지금. 이 장쪽은 원래 최대 아니면 문과인가요? 유장이, 유장은 확실히 예체능이죠. 유장이 그... 나라가 어려운 와중에도 계속 막 미녀 그림 그리고 그렸다 그러죠. 미인도 그리고. 예, 유장은 미대 출신. 평범한 십덕. 우리 먹었나요? 얘네 안 나오네. 뒤로 가서 쌀 가져온 다음에 한타 갑시다. 아, 장소 온 지리야. 지리는 이과죠. 아, 손책. 졌지만 그래도 어그로 잘 끌었어요. 아, 지리 입문학인가요? 예전에 김홍도 선생님은 지도 그리려고 막 발로 뛰고 그랬는데 문과는 원래 발로 안 뛰잖아요. 젖자의 사선책. 자, 가자. 올라가자. 여기도 이겼네? 쌀 가지고 와서. 그럼 그 대동여지도 그리신 분이 누구죠? 아, 김정은 선생님인가요? 그게 차승헌 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차승헌 괜히 그 연계해가지고 너무 깊게 내리게 바뀌었어요. 아, 조상님이신가요? MKY님. 맞습니다. 허준하면 전광열. 전광열하면 또 이순재 선생님까지 세트로 떠오르죠. 김두한하면 안재모보다 그 궁예죠, 궁예. 네, 사달라, 사달라. 궁예. 아, 이거 뭉초랑 1대1 뜨는 건 너무 무모한데. 어, 한우 우리 수비아카 하던 앤데 배진했나? 한국의 역사 태수정형. 이제 사달라는 길이 남을 명장면입니다. 아니, 뭐 하는 거야? 아, 그냥 과학할 거예요. 아 이거 너무 무모하다 안되겠다 한옥 이거 배신했네 왜 이쪽으로 하나 저것도 또 와가치카라는 무슨 와가치카라야 아 주화는 또 문처하고 붙네 아 클릭 왜 이렇게 안되 이거 잠깐만요 너 왜 클릭이 안되냐 우리 뭐 당지정병 남겨놨죠 병력 다 써도 돼요 살아만 있으면 돼 살아만 살아만 있으면 당지정병이 다 살려줘요 가자 잡기 전에 당지정병은 먹고 잡아야 돼요 어 죽었다 따라갈 수 있겠죠 잡을 것 같은데 못잡나 아 못잡네 오 마카세 아르 오 마카세 아르 스스메 주화는 다시 가자 하하 전군 1관 통로드 스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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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독도 아즈워 미 자 백호영 아 백호영 어디가세요 아 그렇게 떠났습니다님 어서오세요 아 기방광학 백호영 기세가 있어요 웃고 웃고 육우 도포 장수는 그래도 굵고 짧게 살았죠 조조도 한번 쳐보고 이겼나요? 이겼죠?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여기는 낙양 갑시다 그리고 노는 애가 또 누가 있나 확인해 보고요 강릉에서 누가 놀까요? 사화은이 놀고 있고요 이번 편의 선봉은 항상 장음 여기 돌아왔나? 안 돌아왔고요 말제는 필요 없고요 변실태고 가자 허창을 제가 치면서 주위 왔죠? 허창 들어갔다 이미 제가 안 가도 되겠어요 어제 많이 녹여놔서 허창 이겼죠? 제가 안 가도 이거나 녹이러 갑시다 자 거의 끝났어요 내일 휴가라도 오늘까지 싸우다 갑니다 제이어리에서 왜 이렇게 맘부부당 이제 또 가야죠 왜냐하면 또 유우도 잡아야 되고 이제 병력통 회복하였으니까요 유우가 제 동생 참수했어요 그래서 복수는 무조건 해야 돼요 전장에서 죽은 거랑 참수 당한 거는 조금 다르죠 얘기가 이거? 이거? 내가 죽는 거야? 그럼 내가 죽을 거야 내가 힘이 고기야 내力은 그 일에 죽을거야 넓은 거다 띄는 거다 띄는 거다 띄는 거다 띄는 거다 띄는 거다 띄는 거다 세상은 조인을 원하지 조수는 원하진 않나요 가짜 수탈은 찍기가 어려워가지고 웬만큼 여유있지 않고서는 좀 힘들죠 하창 갔고 애들이 더 이상 저기 하북에서 못 내려와요 하도 많이 죽어가지고 수탈을 끄고 구역구역 버티는 데 뭐 얼마 못 갈 것 같죠 아 또 구적이네 제가 오국태 죽여서 그런가요 진군도 죽었고 어 khi 0301님 어서오세요 지금 빡친 스택 나오기에는 상황이 거의 다 끝나가지고 진군이 죽어서 이제 구품관임법은 없겠네요 아 저거 안가졌다 장난 아 어서오세요 유튜브로만 보시다가 아 아 깜짝이야 아 아 아 아 와 상당도 뚫었네 저기 가만히 있어도 끝나겠는데요 상당까지 뚫었으면 뭐 어 예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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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토스 토타 9 평을 맞기 위해 해산 하고 침묵 하는데 부인 1명 또 바뀐 해야 돼요 일단 부인 한 명을 받긴 해야 되는데 너 제발 집에 가지 마라 신비 집에 갈 것 같은데 가지 마라 어 안 간다 다행이다 박가 서류는 됐겠죠 박가 만약에 안되면 조조한테 받아도 되고요 아니요 40원은 한참 안 됐어요 제가 게임을 시작할 때가 24살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 많이 돼도 서류는 이제 갓 됐을 거에요 고구마를 가 박가 나가 있어 가지고 와 이거 졌네 야 이거 졌구나 이게 질거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어폰 오이즈 아직도 나는데 그냥 뭐 그대로 쓰고 있어요 나는대로 헤드폰 쓰기는 또 더워 가지고 이거 해산 해야 되겠다 졌다 아닌가 내가 들어갈까 제가 안에 들어가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여기가 털리면 안 되니까 하우연이 남아서 지키고요 하우연이 병력이 워낙 많으니까 아 여기도 졌다 아 이거 자꾸 지면 안 되는데 상당은 이겨야 된다 자 들어가시고 자웅이 들어가시고 공손강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쪽에 오시고 법정이 앞에서 버티고요 법정 정란 까라고요 법정 정란 까라고요 정란 누구한테 있니 없구나 허전 좋아요 와 잘 죽였다 허저가 진짜 3시 13에서 가장 출세했죠 아 손책이나 사마이도 없는 고유 조형이 어마한 빨리 오셔야 되는데요 어마님 빨리 오세요 사빡도나라에 한번 가자 사빡도나라에 야 이거 이거 왜 그래 밖에 버그인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근데 신상국에서 그 허저가 허유 목 자르고 딱 던질 때 진짜 되게 통쾌하지 않나요 되게 쿨하게 딱 집어 던지고 내가 죽였어 할 때 되게 쿨하던데 아우 씨 인왕 소리 아우 씨 인왕 소리 야 옆에서 실드 쳐주는데도 아 내가 죽였다고 아 이것들 군량 바닥 빨리 잡자 빨리 잡자 또왕 또 퇴근했죠 조절이 아직 못 왔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게 무슨 소리야 또왕이가 또 쪘어 아 맞습니다 또왕놈 혼자 퇴근했어요 지금 아무도 퇴근 안했는데 자기 혼자 퇴근했죠 서왕 꿀퇴근 감사 오 야야야 견이 와 상황판단 빠르죠 상황판단 지렸고요 또왕 퇴근했으면 빨리 이제 호로간으로 오세요 하우연이 없으니까 우리가 되게 없어 보여요 어 한왕실 이거 순욱이 말하니까 좀 그렇죠 이게 결과됐어 와 대삼화됐다 최고 높은 관직이죠 아 최고 높은 관직이에요 그리고 곽가가 몇 살인지 확인합시다 곽가 어디갔어 곽가 택스인데 왜 못 데리고 오지 33이네요 왜 곽가를 못 데리고 오게 되죠 졌다 퇴근해라 마운넛장 퇴근하시고요 저기 지원 가고 싶어도 호로간 때문에 늦었어요 아 조순이 죽어서 그런가요 아 그렇네요 아 동생이 또 이럴 때 한번 쳐돌아주면 안될까 우리 병력 좀 회복하게 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아 다가 있고 얘네를 합쳐 합쳐 8부대 또 한까지 오면 9부대 이거 왜 클릭 안 돼 또 또 한까지 오면 9부대고 제가 분리해서요 제가 분리해서 여기가서 얘네를 다 회복합시다 이렇게 가고 저희는 진군 또한 제가 데리고 가기 때문에 이제 퇴근 못할 거예요 퇴근하고 싶어도 옹구 잡으러 가구요 진류를 쳐도 되겠는데 자 상당 먹었어요 업까지 한 발 남았죠 이제 진류를 때려도 되겠어요 때려 이게 결과입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아 안되겠다 안되겠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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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지원 원효도 나왔네 급한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으로 퇴근 빨리빨리 지원 빨리 지원 아직까진 괜찮은데 얘네가 원군이 계속 올 거라서 자 당지정병으로 다 살립시다 아이씨 여기 또 안 내려가 살릴 애들이 엄청 많죠 사완이는 저쪽 보내야 되겠다 사완이는 보낼게요 아이씨 여기 또 왕이 죽을 정도로 약하지가 않아 가지고 나 나 어딨어 나 어딨어 아 권고사집 장난이 없네 아까 한 명 있었는데 제가 충전을 안해서 그렇죠 아 쓸 게 없다 아 방지에 오타됐나요 아 방지에 오타됐나요 여전히 오타됐나요 자 노후 хотя 혼자 생명 전이하고 세트로 слуш어요 자 가자 가자 괴력무쌍 둘이 친구가 아니네요 왜 알양문추처럼 이렇게 친구를 안해줬지 아이안군추는 5단친구인데 삼국시대 언더하믄 안두고 잠깐만 제가 집에 갔다 올 강릉에 가서 강릉에는 쇼핑센터가 없는데 이쪽으로 곽가를 불러울 수가 없고요 근데 또 황은 왜 빠졌지 다 그게 제 동생 때문에 들어왔던 건가요 또 황도 친구에서 빠졌는데 그럼 전유한테 받읍시다 전유한테 사실 어제 원래 악부인 받기 전에 원래 전부인한테 받으려고 그랬죠 근데 전부인이 회의 가는 바람에 악부인 받은 건데 전부인 갑시다 알고보니까 조순이 인싸였네요 근데 어떻게 군무중시는 그대로 하고 있는 거지 이거 이기겠다 자 이거 이기겠고요 저희는 한 해까지 먹고 와서 물음으로 돌아갈게요 제가 한 해를 쳐줘야 여기가 좀 숨통이 되죠 또 황은 당지연만 하지 말고 이겼어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알아봐 알아랑 statues엔 네네 알아서 참고하자 우린 우리의 전부인 자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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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와 진짜 도둑한테 참수 권한만 주면은 아 정말 한층 더 재미있어 질텐데 일부러 참수하기 위해서라도 도둑을 받게 되죠 자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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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만 그만 자 그만 그만 자 그만 그만 자 그만 그만 미라 상대편 힘좀 내주세요 너무 스무스하잖아요 대충 뭐하냐 이게 이미 다 끝나가지고 이제는 셋째 딸 얼굴 보는거 말고는 뭐 딱히 이제 이슈가 없어요 이제 이슈는 셋째 딸 얼굴 말고는 없으면 오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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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 오잉아 투과 이거 어디 있는지 아마 업에 있을거에요 업이 수도니까 업이 수도겠죠?